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그런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제 자신이 작가로서 한 100여 건 정도의 책을 썼지만 정말 대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천쪽 분량의 굉장히 긴 책이지만 중간중간에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경쾌한 스텝을 밟는 것처럼 그렇게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입니다. 그러나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선거 부정 문제는 대한민국에서 해결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구한말대하고 똑같습니다. 국민들은 재앙을 안 할 것이고 지도청들은 그냥 덮을 겁니다. 그래서 선거 부정에 달인들인 정치 세력들이 결국 선관위와 연합전선을 행성해 가지고 결국 국가를 장악하는 꼴이 되겠죠. 이번에 이재명 씨에 대한 여러분들 구속영장 발급을 거부하는 이런 판사를 보면서 그 양반도 생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다음에 누가 여러분 권력을 잡을지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오늘 한 번 더 정리해야 될 것은 지방선거와 조작입니다. 작가가 여러분 글을 쓸 때는 가장 심혈을 기울인 것이 이 일장 같으면 일장에 요약본이 여기 딱 있는 겁니다. 요약본이 2022년도 10일 전국동시지방선거 요약을 보시게 되면 저는 정말 궁금했습니다. 문정권으로부터 윤석열 정권으로 권력이 교체됐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선거 사기시력들이 사전투표에 손을 댈지 호기심을 갖고 지켜봤습니다. 그들도 짐승이 아니고 인간인데 정권 교체도 불구하고 또 그 짓을 할까 그런데 예상대로 또 그 짓을 했습니다. 다만 좀 조심스럽게 했을 뿐입니다. 2022년 지방선거의 실상도 다른 공직선거와 비슷한 보양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들 말씀드리면 제야 전문가 공의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여러분 2020년도 4.15 이런 부정선거만 여러분들 조망할 때 하고 문정권이 등장하는 2017년 대선부터 윤석열 정권의 여러분들 지난 보궐선거 4월 5일 보궐선거까지를 7개를 일관되게 보면서 동일한 조작방법 동일한 조작수단 동일한 조작도구를 사용해가지고 조작 정도만 여러분들 본인들의 피로에 맞춰가지고 선거마다 선거마다 조절하면서 조작을 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거 4기를 주도한 선관위 내 외부의 세력들은 2017년부터 일관되게 모든 여러분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가 부정선거를 밝혀냈기 때문에 범죄 전모가 다 밝혀진 겁니다. 범죄 전모가 그냥 완전히 뱃속까지 다 파헤친 겁니다. 4.15 총선만 여러분들 이렇게 봤으면 그냥 좀 긴가 밀가할 건데 2017년 대선 2018년 전국 동시지방선거 2020년 4.15 총선 2021년 서울 부산 시장 보궐선거 2022년 3.9 대통령선거 2020년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 2023년도 4.5일 보궐선거 여러분들 전부를 파악해가지고 종합결론이 나온 겁니다. 선관위가 주도한 득표수 정감작업 득표수 조작작작업이 일어난 겁니다. 그 여러분들 모든 내역을 더 이상 자시할 수 없을 정도 여러분들 그냥 공개한 것이 바로 도둑놈들 시리즈인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모든 것이 다 드러난 겁니다. 이런 것은 여러분들 뭐죠? 선관위 차원에서 판매, 신청, 무슨 가처분처분 이런 걸 내려가지고 밖에 안 날려주도록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조작을 했는가 하니까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게 이제 정상투표 같으면 투표자들이 던진 득표수 A, B, C를 그대로 발표하면 되는 겁니다. 그대로 이 Y가 사전투표 투표자 쓰면 사전투표 투표자 사과 가운데 이재명이 얻은 것 윤석열이 얻은 것 심상정이 얻은 것을 그대로 더하게 해가지고 발표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A, B, C를 발표해야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립위원회가 국민들에게 뭘 발표해야 되냐 투표자들이 던진 이재명이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윤석열이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심상정이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그대로 정직하게 발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양반들이 무슨 짓을 한 겁니까 국민들을 속인 겁니다. Y는 똑같은데 A, B, C를 발표한 것이 아니고 A-B-C-를 발표한 겁니다. 본인들이 조작을 한 겁니다. 득표수를 조작해가지고 국민들에게 마치 진짜 득표수인 것처럼 발표를 한 겁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조작값이 알파입니다. 알파를 집어넣어가지고 윤석열이가 받은 여러분들의 득표수에서 알파만큼 빼고 심상정이가 받은 득표수에서 알파만큼 빼고 이 알파 알파 이름 훔친 것을 이재명이한테 더해 준 겁니다. 이걸 더하게 되면 총 득표수는 전혀 변함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굉장히 조악한 조작방법을 쓴 거죠. 이 방법 외에는 다르게 조작할 수 있는 방법이 선거에서 없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프로그램화해가지고 이렇게 선거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낙선시켜야 될 정당의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일정 퍼센트를 훔친 다음에 당선시켜야 될 여러분들 정당의 후보에게 더해 주는 겁니다. 그게 빼기 더하기니까 아무것도 복잡하지 않고 고등수학도 아닌 겁니다. 빼기 더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빼기 더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차익값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기이한 그래프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있죠 이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021년 2년도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충청북도지사선거입니다. 차익값 관외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입니다. 여러분 이 자료는 참 중요합니다. 후보가 두 명밖에 없습니다. 후보가 두 명밖에 없기 때문에 양쪽의 여러분들 훔친 거하고 여러분 더해 준 게 똑같습니다. 정평군 마이너스 4.5% 노영민 플러스 4.5% 괴상군 국힘당 마이너스 6.9% 더블당 플러스 6.9% 진천군 국힘당 마이너스 6.9% 더블당 플러스 6.9% 엄성군 마이너스 6.6% 플러스 6.6% 여러분 이것처럼 리얼하게 조작을 보여주는 자료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정평군 정평군에서 정평군의 관외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4.5%를 훔쳐가지고 노영민에게 정확하게 플러스 4.5%를 더해 준 겁니다. 정평군의 총조작규모는 우편투표 투표자 수의 9%를 득표수를 이동시킨 겁니다. 괴산군은 관외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6.9%를 훔쳐가지고 더블당의 노영민에게 플러스 6.9%를 해 준 겁니다. 총조작규모는 13.8%입니다. 그러니까 괴산군에 괴산군에 우편투표자 수의 13.8%를 표를 이동시킨 겁니다.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후보가 2명이기 때문에 제3의 후보가 없기 때문에 착하게 좌우대칭이 나온 겁니다. 고등수학도 아니고 이런 짓을 대한민국 선관위가 한 겁니다. 선관위가 득표수 조작을 한 주범인 겁니다. 누구를 여러분 사주를 받았겠습니까 특정정당의 사주를 받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시도지사 선거에서 몇 군데가 후보가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충청남도 관내 사전투표입니다. 똑같습니다. 좌우의 값이. 그런데 크기가 작습니다. 우편투표를 좀 심하게 조작하고 관내 사전투표를 좀 적게 조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강원도 지사선거입니다. 강원도 지사선거도 여러분 세 사람이 출마한 것이 아니고 두 사람만 출마했습니다. 좌우가 똑같습니다. 철원군 김진태 마이너스 10% 이광재 플러스 10% 무슨 뜻인가 관외 사전투표자수의 10%를 김진태 함께 숨쳐가지고 이광재에게 10%를 대해준 겁니다. 총 조작규모는 관외 사전투표 투표자수의 20%를 조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무슨 빳빳한 싱건 다발 같은 사전투표자는 금성에서 내려왔다. 대법관들이 나도 금성에 가서 본 적이 있다. 이렇게 해서 짝짝꿍 됐지만 이거 어떻게 조작 여러분들 해명할 겁니까? 선관위가 해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강조하면 대한민국 공직선거는 세금으로 먹고 사는 선관위가 지도한 선거범죄입니다. 선관위가 지도한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입니다. 선관위가 지도한 사전투표 득표수 정감작업입니다. 이런 짓을 해가지고 일곱 번 선거를 다 조작을 해온 겁니다. 윤석열 정부의 세 번 정도의 선거가 남았습니다. 올해 10월 10일 날 보궐선거 2024년도 4월 11일 총선 2027년도 대선 일곱 번을 해왔습니다. 일곱 번의 임상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일곱 번을 재미를 봤습니다. 세 번을 안 한다. 모르겠습니다. 안 하겠습니까? 하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되는 겁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도 제3의 후보가 없고 후보가 두 명이 출마했기 때문에 그냥 보통 사람들도 마음의 문을 열리면 시각적으로 표를 도둑질 당한 자하고 표를 도둑질 한 자하고 그대로 정확하게 수치가 일치합니다. 좌우대칭입니다. 양쪽의 표가 그대로 이동한 표가 그대로 일치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를 최다 도둑질 해온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안 한다. 안 한다. 아무 대비가 없습니다. 일곱 번을 했는데도 윤석열 정부와 해서 두 번을 했는데도 어떤 종류의 수정 보완책이 없는 겁니다. 정말 내가 볼 때는 대책이 없는 인간들이고 대책이 없는 나라입니다. 어쩌면 나라가 이렇게 돼버렸는지 나도 참 여러분 경상북도가 희한한 지역입니다. 3구 대통령 선거에서 경상북도의 관내의 사전투표를 전혀 조작을 못했습니다. 경상북도에는 윤석열 에 대한 몰포가 쏟아졌기 때문에 관내의 사전투표에서 수십만 표를 훔칠 수가 있었습니다. 전혀 여러분들 조작을 못했습니다. 지역 선거안이 협조를 못 얻었던 것 같아요. 우편투표는 확실하게 조작했습니다. 3구 대통령 선거 2022년 또 6월 1일 경북지사 선거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편투표는 확실히 조작했습니다. 이게 우편투표입니다. 관내 사전투표 전혀 조작을 못합니다. 여러분 부정선거를 하면 오른쪽처럼 나옵니다. 부정선거를 못하면 왼쪽처럼 나오는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를 조작하면 오른쪽처럼 나옵니다. 좌우대칭에 정확하게 일지하는 값이 나옵니다. 선거부정을 못하면 이렇게 무작위수 랜덤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뭐죠 이렇게 확 연한 차이가 나는데 대한민국의 서울법대를 나오고 고대법대를 나오고 상대법대를 나온 그 법조인들이 이걸 다 깔아뭉개는 겁니다. 벌을 받을 인간들입니다. 이거는 뭐죠 그냥 고등수학도 필요 없고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왼쪽은 여러분들 사전투표 조작이 없었고 오른쪽은 사전투표 조작이 있었던 겁니다. 2022년도 6월 1일 경상북도 치사선거에서 우편투표는 오지게 조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관내 사전투표는 전혀 3구 대통령 선거처럼 조작을 못한 겁니다. 이렇게 숫자는 사바사바이가 봐주는 게 없습니다. 나는 이 사회 지도청에 대해서 진짜 환별을 느끼고 너무나 뭡니까 싸가지가 없는 형편없는 인간들로 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자식들 보더라도 이렇게 선거부정이 만년대에서 일상화가 된 나라를 용인하는 것은 진짜 여러분들 뭡니까 천벌을 받을 짓인 겁니다. 이런 짓들을 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 뭡니까 다 깔아 뭉개는 겁니다. 경상북도 지사 선거를 한번 봐라. 선거부정한 경우하고 선거부정하지 않은 경우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 고등수학이 필요가 없다. 무슨 박사학위를 받을 필요도 없고 석사학위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냥 인간이 짐승이 아니고 인간이면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거다. 경상북도 지사의 이철우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우편투표는 확실히 조작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편투표하고 관내 사전투표를 조작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구나. 첫 번째 여러분들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관내 사전투표는 개표 현장에서 투표지 불우기를 운영하는 운용요원들 등의 협조가 있어야 되구나. 그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경상북도의 사전투표지도 다 qr코드가 찍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전투표 조작이 안 됐냐 관내 사전투표 조작이 안 됐냐 투표지 불루기가 여러분들 뭔가 작동이 안 됐을 겁니다. 그럼 투표지 불루기에 뭐가 있습니까 투표지 불루기에 조작값 입력이 되지 않지 않았냐 그렇게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진석이 나왔던 어디입니까 부여 청량군 같은 경우도 컴퓨터를 끄고 나니까 뭡니까 제대로 개수 숫자를 재지 않습니까 컴퓨터를 끄기 전에는 그냥 지 맞대로 뭡니까 입력된 숫자대로 숫자를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이런 짓들을 이런 짓들을 지금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 선거에 시도지사 선거를 주로 보셨는데 다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선거도 조작했고 군수 선거도 조작했고 구청장 선거도 조작했고 광역의회 의원 선거도 조작했고 기초의원 의원 선거도 조작했고 여러분들 교육감 선거도 조작했고 안철수와 이재명이 출마했던 보궐 국회의원 보궐 선거도 다 조작했고 다 조작한 겁니다. 윤석열 지하에서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윤석열 왔니 바보 천키로 본 겁니다. 여러분 참조로 이게 대덕 구청장 선거 입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 조작값 10%를 집어넣어 가지고 최충규 국힘당 후보한테서 1499표를 빼앗아 가지고 더불당하게 1449표를 더해 준 거죠. 그럼 얼추 얼마 여러분들 조작한 겁니까? 한 3000표 정도 조작 득표서 이동한 겁니다. 선관위 발표가 최충규가 5027표로 이겼는데 성부는 안 바뀌었네 7926표 차이로 이긴 것을 5027표 차이로 이긴 걸로 그렇게 조작을 했네요. 여러분 이렇게 선거를 밥 먹듯이 조작을 하고 물 마시듯이 조작을 하니까 이게 알려지지 않았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게 다 세상에 알려진 상태인데 이거를 대한민국으로 이끄는 지도청들이 이렇게 덮는다는 것은 참 우리가 잠시 살다 가지 않습니까 성경은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복음주의 그런 크리스찬들은 지상의 삶을 잠시 머물다 가는 낙은의 삶 정도로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안개 같은 걸로 지난 20년 정도 제가 조직을 떠나서 2000년부터 한 20년 정도를 왕성하게 활동을 했는데 지금 60대 초반 이니까 앞으로 육체적인 역량이 어느 정도 발휘될지 모르겠지만 전성기는 지난 거지 않습니까 활동을 하더라도 한 10년 20년 정도가 되겠죠 짧지 않습니까 되돌아보면 정말 찰나 같은 것이 삶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얼마나 짧겠냐 이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되죠 그런데 참 잠시 머물다가 나그네로서 와가지고 순례자로서 와가지고 안개처럼 머물다가 그렇게 잠시 사라지는데 자기가 낯서 자라고 교육받고 직업을 갖고 가정을 이루고 손자 손녀들 여러분들 얻고 그렇게 고마움 감사해야 될 자신의 조국에 대해서 세월을 두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에 빠져야 될 정도로 그 극악한 부정선거를 저지른 인간들은 저는 그냥 짐승들보다 못하다 이렇게 봅니다 얼마나 해먹겠습니까 권력이란 것이 짧고 그냥 잠시 피다 치는 꽃과 같은 건데 삶을 대해서 조금만 더 생각해보게 되면 우리가 머물다 떠나게 되면 뒷처리를 깨끗이 해서 다음에 아이들이 살 수 있도록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그렇게 해야 인간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정선거를 통해서 막대한 이득을 거듭 집단은 더불어민주당 입니다 그 내부에 586 운동권 출신들이나 이해찬 시 등이 아마 주도적으로 이 선거 부정을 저는 진행했을 거로 봅니다 정말 참 저하고는 연배가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 약간 손안의 사람들이지만 정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렇게 괜찮게 만든 나라를 그리고 대통령도 여러분 한 말씀 드리면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게 선택적 수사의 대상이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거죠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을 본인들이 해가지고 자 그래도 이제 뭐 계속 이제 나아가야 되니까 자 이제 오늘 마무리하는 시간 가지기 전에 공직선거의 앞날에 대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0년도 4.15 총선이 여러분들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선거 부정 문제를 그 당시에 바실리아TV의 조슈아 씨가 여러분들 보낸 차이칱 그래프를 보고 아 이 사람들이 부정선거를 했구나 통계 대수의 법칙을 정확하게 위반한 걸로 봐가지고는 득표수를 조작한 것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내리고 이 문제를 벌써 한 3년 이상 정도 추진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이 도독놈들이란 책을 여러분들 발간해가지고 선거 부정 전모를 완전하게 정리정돈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서 데이터 분석에 능한 수많은 그런 시민들의 도움을 받았고 특히 제야 전문가는 2020년도 4.15 총선에 거치지 않고 문재인 이런데 권력을 장악하던 2017년 대통령선거부터 시작해서 윤석열 하에서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모두 7번의 선거에서 선거관리변회가 공식조를 발표한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분석해가지고 동일한 조작방법을 사용해가지고 선관위가 득표수를 제조 생산 발표해왔다는 사실을 발견해냈습니다. 그리고 선거마다 선거구마다 득표수 조작에 어떤 규칙을 사용했고 조작값을 얼마나 입력해서 득표수를 만들어냈는지가 만천하에 다 드러나게 됐고 그것이 최고로 여러분들 발간이 되는 겁니다. 이 선거는 더불어민주당이 선거기획을 하고 부정선거기획을 하고 그것을 선관위 내부에 아주 끈끈한 유대관계를 갖고 있는 그런 세력들하고 야합해서 7번의 부정선거를 저질러 왔습니다. 문제는 이 부정선거가 거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2022년도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1개월 이 채 안 됐을 때 실시가 됐습니다. 그 선거도 완벽한 여러분들 부정선거였습니다. 득표수를 조작한 그런데 더욱더 경악한 것은 윤석열 정부가 여러분 정신을 다 차리고 1년이 거의 되어갈 무렵에 실시됐던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에서 선거 사기세력들은 더불어민주당이 꼭 이기고 싶은 지역은 쿡 찍어서 여러분들 당선자와 낙선자를 바꿨습니다. 첫 번째 지역이 울산교육감 선거를 조작값 35% 우파교육감 후보 김지홍이 받은 100장당 35장을 도둑질해가지고 좌파교육감 천창수 함께 더해주고 당선자와 낙선자를 바꿔서 천창수 후보를 당선자로 만들었습니다. 대국이 더욱더 경악할 사실은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텃밭인 울산 남구에 울산 남구 나의 구의원 기초의원 선거에서 조작값 15% 국민의힘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독보수 100장당 15장을 도둑질해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주고 당선자와 낙선자를 바꿔가지고 당선을 시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그 보도가 전국의 여러분 신문들이 다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그 보도가 나자마자 부정성 없다고 여러분들 아주 길길이 날개온 이준석이 당장 뭡니까 대서 턱비를 했습니다. 큰일 났다. 울산 남구는 우리 텃밭인데 이제 큰일 났다. 4.15 총선 4.15 총선 4.15 선거도 위험하게 됐다. 그렇게 호들갑을 띈 겁니다. 선거 부정은 여러분들 첫 번째는 여론조작에 앞서고 그래서 국민들을 적당히 세뇌시킨 다음에 다음에 충격이 가지 않는 범위에 덕표수 조작을 행합니다. 다른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여론조작을 가지고 크게 여러분들 충격을 받지 않을 만큼 분위기를 조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덕표수 조작을 행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선거범죄의 중심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선거 데이터 조작이 가장 중심입니다. 후보가 받은 덕표수는 누구도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 해킹이 한 것도 아니고 시진핑이 한 것도 아니고 다 필요 없는 겁니다. 그냥 선관이 내 외부에 포진되어 있는 은밀하게 움직이는 선거를 조작하는 선거 사기 세력들이 모두 다 덕표수를 만드는 작업을 해온 겁니다. 아주 소수의 인물로서 덕표수 조작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2023년 또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모든 작업은 어떤 조력자 없이 제야 전문가 혼자서 다 분석을 했습니다. 제야 전문가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공박사님 보십시오. 제가 이 작업을 다 해내기 때문에 한두 사람만 가지고도 여러분들 선거 다 조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부정선거를 여러분들 담은 실물투표지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물투표지가 아니고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덕표수입니다. 그것이 당선자와 낙선자를 분간한 기준이기 때문에 선관위가 제조해서 국민들에게 가짜로 발표한 그 선거 데이터는 선관위 홈페이지에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제야 전문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 수중에 모든 자료가 다 남아있습니다. 이제 와서 그 선거 데이터를 만들 수는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검찰이 수사의지만 있으면 금료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3년 6개월 정도 날밤을 쉬워서 노력한 사람들의 수사결과물이 다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일주일도 안 걸릴 겁니다. 범죄자들 잡아내는 데가.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전혀 의지가 없습니다. 이것은 한 인간이 갖고 있는 가치관의 문제고 신념의 문제고 이데올로기 문제고 국가간의 문제인 겁니다. 이거는 무슨 이유가 있어서 하고 안 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국가가 죽고 사는 문제고 국민의 생사가 걸린 문제가 선거 부정입니다. 특정 정치체력과 야합한 선관위가 선거마다 조작질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살아남겠습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 체제 하에서 국민들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공자활 맹자활을 외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젊은 날 다행스럽게도 숫자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운명적으로 2020년 4.15 부정선거와 만나게 됐고 도저히 제가 갖고 있는 성정상 이 불의와 불법을 침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일을 한 거고 개인적으로나 채널 자체가 거의 성장이 퇴행하는 수준까지 가면서도 그냥 여러분들 지금까지 계속해온 겁니다. 다음에 채널이 쪼그라들어가지고 못하면 또 어떻냐 이야기죠. 그렇게 마음을 내려놓고 나면 담대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성정은 그냥 우리 인생의 인생을 낙은의 인생으로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잠시 머물다 가는 겁니다. 누가 백사를 살면 뭐하고 구십을 살면 뭐하고 팔십을 살면 뭐하겠습니까 가끔 가끔 제가 갖고 있는 시간을 계수해 보면 저보다 앞서서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신 분이 구본영 선생입니다. 50대 돌아가신 거죠. 구본영 선생에게 대하게 되면 저는 여러분들 많이 산 겁니다. 그렇게 내려놓고 나면 그냥 다 이런 맑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상급 부정을 통해가지고 이걸 여러분들 갈치하고 자신을 낳아주고 교육시켜주고 입혀주고 뭡니까 가정을 이르도록 여러분들 도와준 그 나라에 젊은 날 민주화를 위해서 노력했다고 여러분들 스스로 훈장처럼 여기는 더불어민주당 내의 586 운동권 세력들이 이 선거부정에 어마어마한 기여를 한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 당시에 당대표가 이해찬이었고 원내대표가 이인영 이었습니다. 사무총장이 여러분들 윤호중이었습니다. 송영길이 몰랐겠습니까 정청내가 몰랐겠습니까 박주민이 몰랐겠습니까 우리가 잘 살고 못 살고 하는 문제를 떠나가지고 최소한 경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가 낳아 자란 나라가 1945년 해방을 맞아가지고 기사 회생하듯이 일본 제국주의 최하를 벗어나서 그 여러분들 좌우에게 치열한 전쟁과 좌익들이 집요한 여러분들 그런 공격에 불구하고 천신망고 그때 1948년도에 재헌의회를 통해가지고 남한 단독정부와 탄생해서 지금도 여러분들 북한 주민들이 거의 뭡니까 짐승처럼 대접을 받는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가지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 나라를 그와 비슷한 체조로 만들기 위해가지고 선거를 도독질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게 여러분 말이 되냐고요 그것을 침묵하는 대통령이 말이 되냐고요 그것을 침묵하는 여러분 대법관들이 말이 됩니까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다들 아이들이 어떻게 살려고 이런 짓을 하나 이야기죠 애들이 어떻게 살려고 이런 것을 다 덮으려고 이렇게 다들 혈안이 돼가 하나의 이야기죠 조재현이 훈장받고 뭡니까 대통령한테 수고했습니다 이야기 들을 그런 나라가 됐냐 이야기예요 제가 이렇게 예를 내더라도 아주 쿨하게 이야기하면 대한민국 지도청에 썩은 지금 정신상태를 미뤄보면 대한민국 부정선거가 낱낱이 밝혀질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은 그 선거 부정에 침묵하고 무관심하고 은폐한 대가를 세세손손 여러분들 비용을 치를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미래는 열려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 정도로 정리하고 또 내일 쉬는 날이니까 이왕 하는 거니까 또 내일도 여러분들 다른 각도에서 이 선거 부정 문제를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런 선거 공정성을 밝히 위한 노력에 힘을 대해주신다고 생각하시고 지난 상반기에 발간됐던 이 대한민국 부정선거 해부실이자 도둑놈들을 많이 이렇게 주변에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본격적으로 소개하기 시작한 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 김동주 박사께서 신학과 역사학을 여러분들 잘 좋아해서 한국인에 쓴 통사입니다 여러분께서 추천할 만한 아주 귀한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내일 여러분 다시 또 6시 무렵에 아침 6시 무렵에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편안한 연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